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꿈과 희망을 찾는 허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암흐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뽀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정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먹고 이랩 바텀갱 또 우와 간다 어때 너네 인생이 참 불행하지 아싸 퍼블 룰루 제가 갱을 가면 다 이런 식이라서요. 네, 퍼블킬입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분명 레드 카정 당했을 것 같긴 한데 헐? 뭐야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. 뭐 제 방송을 퍼 오셨던 왜, 왜, 맨진 모르겠는데 왜 나만 이 뭐지? 패턴이 똑같아요 맨날. 짜잔 Q&A HSLA 사고판이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 여기에다가 모든 혼을 다 쏟아 부을 거예요. 아 맞다. 참고로 여기 티어가 플래티넘 1에서 다이아 4 구간이거든요. 무슨 구간인지는 대강 아실 거예요? 가자, 친구들. 자, 가자. 야호! 뭐야 너 뭐해? 제발, 제발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겠니? 빨리 먹어야지. 텐션 즉각 팔았다. 우와! 감사합니다. 레이더 형님. 오, 뭐지? 오늘? 아 후원 짱짱 터지는구만? 이게 텐션이 안 올라가래.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. 미안. 금방 내가 살려줄게. 레넥톤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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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오케이, 이 정도 들기면 완벽했다. 자, 레넥톤아 한 번 살려줬어. 씻으면서 노래 듣는 게 최고인데 허세 방송이 너무 재밌어서 지나칠 수가 없었어. 아, 이럴수가. 아,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, 나란 남자. 이거 골렘 먹고 바로 가야지. 아깝다. 이거, 이거 망했는데. 우와! 오, 피가, 피가 오야! 피가 오야! 오오! 진짜! 킬, 아쉽게 두 번 놓쳐가지고. 어, 아쉽네. 뭐야. 레넥톤 솔킬? 역시. 난 믿고 있었어, 렉톤아. 영차, 영차. 헐. 아프구나. 허허, 죽을 뻔했네. 누가 오픈이야. 내가 오픈 안 했는데. 할 수 있다. 아자, 아자. 살짝 빠지고. 살짝 옆으로 가고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피하고. 뭐해, 뭐해. 뭐해, 뭐래, 뭐래. 저리 가. 저리 가. 약간 고민이 되게 되는 게 게임 지는 거는 상관없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이 게임을 가지고 화를 내야 될까, 슬퍼해야 될까, 아니면 행복해야 될까, 잘 모르겠어요. ㅂ녀야 호호예엣 나는 널 잡을 생각이 없는걸? 어엌액 깜짝이야 아 뭐해 뭐야 아 hiç 무서워 얼 얼 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졌어 아악! 얼얼얼얼얼얼 잠시만 잠시만 진짜 잠시만 와 이걸 죽여? 와 변태들 와 우리팀이 더 변태같애 하 이거 참 아 이거 아 뭔가 좀 아닌거 같아요 뭐지? 아 뭐지? 신고해요? 아 당연히 신고해야죠 아 뭐지? 일단 레인톤은 욕하지 말래요 처음이니까 그럼 봐줘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